롬보 피크의 모든 종류를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온 피크 세트입니다. 얘는 이제 이 텍스처 자체가 네 가지가 다 달라요. 다이아몬드 그립하고 웨이브스 그리고 오리가미 그리고 클래식 피크까지 네 가지 피크를 다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시리즈블루 상의한 피크 두께랑 그리고 그립감 연주감 그리고 사용했을 때 톤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시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롬보 피크라고 하면은 이 텍스처가 되게 유명한데요. 완벽한 그립감을 위해서 좀 섬세하게 표현한 표면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. 디자인부터가. 그래서 뭐 마찰력이라든지 뭐 최소화된 마찰력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내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플래쉬드 피크? 팁? 네 이 팁들 자체가 그립하는 이 두께랑 피크 팁의 두께가 달라서 연주감이나 그립감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피크들입니다. 음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은 다르지만 각자 그 피크로 연주하는 그 맛이 다 조금씩 다른 그런 피크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요. 어... 색깔만 달라요. 여기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뭐 다이아몬드 그립 뭐 웨이브스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는 똑같은데 색깔만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. 음 얜 노란색이면 얘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네 가지의 이런 꿀 조합으로 피크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마한테 어떤 피크의 그립이 맞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. 또 톤 변화에 대한 기타 피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피크 세트인 것 같습니다. 얘는 지금 세일 가격으로 한 17,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. 근데 나의 내 손에 맞는 피크를 찾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죠? 이 피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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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